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쯔쫖쫖 소스 송곳 핫도그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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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가 너무 좋아요 제중료는 매콤하지만.. 이 날이 꽤 많이 들어있는 날씨가 딱 좋아요 매콤하고 잘 안 먹어요 참고기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초록색으로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치즈가 도전하고 싶어서요 치즈가 아주 좋아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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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하다 바삭바삭 흰쾌한 크기로 썰어버렸어요 짬뽕쫍 쫄깃쫄깃 새우에 잘 안겨요 한입 먹으러 가야죠? 소스가 더 맛있어서 먹어요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이건 다시 한입 먹어야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, 자,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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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맛은 너무 달콤해요 즉, 바삭바삭 소스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오.. 나의 아이스크림 이 맛은 아이스크림 이 맛은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그냥 먹기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용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또 다른 음식을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해요 으깨 방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ingaingainga 와우 쭈쭈쭈쭈 당근 맛있다. 다음날은 멸치고 있어요 네,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서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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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달콤해요 뼈는 소금빛 그리고 이 맛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삭아삭 저는 아삭아삭 진짜 잘 어울려요 오늘은 그치에 뼈는 고기 정말 맛있음 뼈는 고기 뼈는 고기 고기 뼈는 고기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달콤달콤 초콜릿 어묵 면이 너무 좋아요 이 맛은 달콤해요 면이 잘 어울리는 거에요 면이 좋아 면이 좀 더 맛있어요 고춧가루 아삭아삭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